안녕하세요 유진이에요 오늘은 이제 8m 애기들이 블루가 다 꺼지고 탈피를 해가지고 첫 피딩을 할 건데 피딩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애기들이 그냥 핀셋으로 주면은 무서워하기도 하고 안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컵 피딩이라고 컵 하나하나에 애기들을 넣고 먹이를 스스로 먹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컵 하나하나에다가 넣고 기다려주면은 보통 다 먹거든요 먹이 반응이 좋은 애들은 넣어주자마자 바로 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해서 스스로 먹지 않고 뭐 앞에서 핀셋 가지고 흔드는데도 안 먹는다 하면은 이제 포스피딩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보통 건강한 개체들이라면은 다 받아 먹어요 아기들 몸에 이제 점도 많이 올라오고 되게 나름 팔메토 같은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점도 안 보이고 분홍분홍해가지고 지렁이 같았는데 빨간 점도 이제 좀 올라왔고 검은 점도 보이고 처음이랑은 되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컵 하나하나에다가 애기를 넣고 먹이도 넣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음 그때도 몰랐어 뭐래? 입붙임? 먹이 붙이고 있는 거 못하잖아 지금 하잖아 지금 하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지디가 알아서 먹어야 돼? 응 응 안 먹는 애들은 포스피딩을 해야 되는데 너 기억나요 유진아? 포스피딩? 아니지 오빠가 완전 조그만한 것들 나중에는 포스피딩 했었잖아 입을 갈래서 면봉으로 쑤셔놔서 단봉으로 쑤셔놔서 선생님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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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뭔가 먹을 것 같은데 애들이 지금 닭 안 진보이기 시작했어 유진아 지금 닭 안 진보이기 시작했어 유진아 그냥 넣어놨어 오빠가 먹나 보려고? 응 오빠 이 버그아이가 되게 건강한 것 같아 응 그치 응 눈별이 튀어나올 것 같아 응 솔직히 중독이 너희네 응 내ite 응